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네지스는 이번 G90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하면서 차량 유지 관련 혜택 부분도 대폭 강화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차 가격 기준 약 9천만원대부터 시작되는 제네지스 G90 풀체인지 모델의 차량 가격은 앞서 이야기했던 다른 수입 세단들과 비교해봐도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메리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아직 제네지스 브랜드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최근 흥미로운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과 함께 제네지스 G90 차량의 기본 모델부터 시작해서 가장 합리적인 옵션 선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네지스 브랜드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프리미엄 차량 관리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스타일 관련 혜택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기간 중 혹은 주행거리 기준으로 무상 보증 및 주요 소모품까지 무상 교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번 제네지스 G90 풀체인지 모델의 경우 기존 제네지스 차량에 적용되었던 무상 보증 및 주요 소모품 무상 교환 기준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제네지스 G90 다음으로 가장 상위 트림에 속하는 GB80은 차체 또는 일반 부품 및 엔진, 동력 전달 개통 주요 부품의 무상 보증 기간을 신차 출고 기준 5년 이내이거나 10만 킬로미터 이내 주행했을 경우 무상 보증을 해주며 주요 소모품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신차 출고 기준 3년 기준이거나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일 경우 정해진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를 진행해줍니다. 하지만 이번 G90 풀체인지의 경우 무상 보증과 주요 소모품 무상 교환 기준이 신차 출고 기준 5년 이내이거나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로 통일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엔진 오일 세트 교회 횟수 또한 약 2배가량 늘어난 12회 교체가 가능하며 에어컨 필터 6회, 앞쪽 브레이크 패드 교체는 1회,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3회, 브레이크 오일 1회 교체 등 소모품 무상 교환 및 무상 보증 기간과 혜택이 대폭 늘어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약 5천 킬로미터마다 교체 주기로 책정을 해봐도 거의 신차 출고 후 6만 킬로미터 이내 동안은 소모품을 사비로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엔진 오일 교체 시기는 차량 운행 특성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관리에 따라 더 오랫동안 타면서 교체할 일은 없겠습니다. 그만큼 보증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보증 키로수 또한 늘어났다는 점은 그만큼 제네지스는 이번 G90 풀체인지 차량에 대한 품질만큼 또한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차량 가격이 9천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만큼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여타 다른 수입 대형 세단들을 살펴봐도 G90만큼 수준의 품질 보증을 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 또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제네지스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정비 환경은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직까지도 독립된 제네지스 서비스 센터는 제한적이며 대부분 블루엔즈를 살펴보면 제네지스 차량과 현대차 차량이 뒤섞여 정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 최근에는 제네지스 브랜드의 첫 전용 서비스 센터인 제네지스 서비스 분당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제네지스 차량을 소유했던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기존 현대차와 다른 제네지스만의 독립된 서비스 제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블루엔즈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 위탁이었던 만큼 하루아침에 제네지스 전용 서비스 센터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분당 소재에 오픈한 제네지스 서비스 분당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제네지스 전용 서비스 센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네지스 G90 출시와 함께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제네지스만의 차별화된 정비 인프라를 갖춰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제네지스 G90 풀체인지 기본 모델의 판매 시작 가격은 9천만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개별 소비세 3.5% 적용시 9천만원 아래로 차량 구입은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모델의 상품 구성은 상당히 합리적인 구성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5 터보 엔진을 통일화된 파워트레인을 비롯하여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IS 시스템과 통합 주행 모드를 비롯하여 플래그십 세단으로 갖춰야 할 방음에서도 앞면과 뒷면 그리고 전체 도어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함께 자외선 차단 유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와 로고 패턴 퍼들 램프 및 열선, 오토, 언폴딩 등 기본 모델임에도 상당히 많은 옵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게다가 안전 사양 및 각종 편의 사양만 봐도 이미 제네시스 GB80이나 G80을 뛰어넘는 옵션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된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을 G90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툴을 포함한 한층 더 강화된 자율주행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네시스 G90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1억원 이내에서 제네시스 G90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괜찮은 생각이 되지만 제네시스 G90의 진가를 제대로 느끼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G80 스포츠에 먼저 적용된 후륜 교양 시스템이라든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이지 클로즈 시스템 등 국산차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기술들을 G90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메리트를 놓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G90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위 3개의 옵션을 반드시 선택하는 게 나중에 중고차 가격 방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능동형 후륜 교양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게다가 이지 클로즈 시스템의 경우 컨비니언스 패키지 선택 시 선택이 가능한 만큼 이 옵션 역시 사실상 5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륜 교양 시스템과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이지 클로즈 시스템 이 3가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쉽게 생각이 되는 건 바로 하이테크 패키지입니다. 하이테크 패키지의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지능형 헤드램프 두 가지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인데요. 사실상 일상주행 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은 아마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들이시라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옵션 패키지 구성으로 빠졌다는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신차들마다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별도의 옵션 구성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제네시스 G90 역시 반도체 사용이 많은 옵션을 따로 분류시켜 좀 더 원활한 차량 생산을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옵션 구성을 한 것이 아닌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사실상 이번 제네시스 G90 풀제인지 차량의 옵션 구성을 해보면 최소 1억 1천만원에 근접하는 가격 구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 모델 또한 충분히 좋은 상품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 플래그십 모델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앞서 경험해 보는 건 어떨지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